문 좀 열어줘요 어서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쉽습니다 예, 안전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하려고 아,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되겠더라고요 그치요? 예 그,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선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하세요 잔뜩 떠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 해결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이번 풀에 튜닝을 빨리 좀 하든가 제 촉은 진짜 전래절래 전래절래는 또 뭐야 이게 전래절래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전래절래 이거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전래절래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해겐 좀 할게요 네,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아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해겐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어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은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맞지? 아우 저기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짊어진다 그랬다가 꽤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아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나만 못 봤나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네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됐죠 이제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탈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을 왜 하는 거예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은 먼저 받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아 여기 진짜 별로예요 별로라면서 왜 와 진짜 별로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가셨습니다 그럼 자네가 하게 저도 갑니다 저 말을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남아요 내가